이제 진짜 시작이다 와 블라디보스타드 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사진들이 국제 하나 더 만들어야되고 이것저것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여덟짜리니까 다 같이 써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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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명작에 비 Unknown 한국에 들어간 Tommy 정확합니다 근데 저거랑 좀 비슷하니.. 아! 비슷하잖아.. 아! 비슷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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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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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짐을... 이걸 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 쌓아야되지? 와 일단 다 빼보자 일단 여기도 있고 이것도 가지고 갈건만 빼야되고 여기가 너무 많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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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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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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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잘했어 근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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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축 해초 출장했어? 해초 출장했어? 바퀴 돌자 바퀴 돌자 식사를 원하시는 식사 분들과는 안내실로 오셔서 식권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레스토랑 영업시간은 6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식사를 원하시는 식사 분들과는 안내실로 오셔서 식권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워있으니까 자꾸 생각만 뭐 안 가져온 것 같은데 빨리 3평에도 자꾸 그런 짐들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열흘 열흘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릴 것 같은데 워킹대 기준으로 2주 정도는 걸리는거지 수걱잼도 안 가져왔어요 친구분이 주신거에요 아 미안하네 맛이라도 봐야되는데 어 비온다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자 그리고 개인 수건을 챙겨봐야 하는데요 근데 아니 잘래 그냥 자관해 자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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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시작이다 와 블라디보스턴이 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 저기서부터는 촬영이 안될거야 아 이거 닫아 놓기 진짜 잘했다 우와 똑같아 아까 아빠가 이마에 지금 지금 지그러진이들한테 내가 서있는거 자 이거 그럼 꺼야겠다 카메라 오우 이미그레이션 통과 처음 보이는거는 기차역이네 기차역 옆에 상처가 있다 이미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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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쁙方面 이쁘ту 이쁘 그만 세실게요 아니, 제가 덧불로 눈이 안 되겠어서 아니야 그냥 그만 세시면 돼요 너무 사이가 동독하시는 거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둘이 다 세게 된 거예요 넵 이를 거 Heil 네네 끝 네네 진짜 네